여기도 다 보이죠? 이쪽에 여기로 조용산 이렇게 갈평 뒷산이구나 여기가 저거 무게 어디고요? 고요리 골프장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저 헹그러져 올라가는 데가 어디야 장소가 아기야 농공단지 봐 이 단산 터널이 저기에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특공에서 특공에서 오는 거에요 꼴찌했습니다 꼴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카메라만 없으면 정상을 밟아줘 저거 정상을 1075매 저거 찍어야지 저거 찍어야지 멘밤오트로 중간에 이제